아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.. 아 여기서 해야되나.. 그렇지 일단 썸데이를 제작해야되니까 자 요거를 하나 찍어서 어 어어 너무 안좋은데? 아 좋았습니다 차라리 포거즈버그 썸데이를 하나 만들었어야 되는데 색이 빛이 안받으니까 좀 그렇긴하네 자 자 어 저 안좋은거 같습니다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퍼가지고 아 아 흘렸어 다시 아 이거 한번 먹어가지고 아 아 또 흘린거 같은데 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좋지않아 좋지않아 됐어 요걸로가자 흠 어 오케이 그립입니다 부자 났어 됐어 됐어 요걸로가자 아 밥을 퍼야되잖아 됐어 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이것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흠 나도 처음에 감자인줄 알았어 고구만데 처음에 감자인줄 알았거든요 근데 먹었더니 고구마 들어가 감자 아니야? 감자같은데? 아 이게 고구만데 아 감자하고 고구마가 같이 있었군요 아 이게 고구마 아닙니까 이건 감자잖아 아 이건 고구만데 그랬군요 그랬군요 음 감자하고 고구마가 두개 같이 있었네 감자만 있는줄 알았는데 아 고구마만 있는줄 알았는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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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야 이게 고구마구나 그러네 흠 아 아 옷이 너무 지저분하네 좀 종료들고 그랬나 원래 옷걸이 해놨는데 귀찮더라고요 자주 옷걸이에 걸기가 저만 그런거 아니죠? 어 옷걸기가 귀찮더라고 이거 허리가 있을걸요 허리가 있을걸? 어 아 아 여기 군복이 있군요 어 보이시죠? 어 제 카톡 아이디가 케이 시스테시니 요 이즈요 뭐죠 뭐죠 요렇게 어 아 이즈요? 어 좋았어 좋.. 좋았습니다 아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지요 아 보이나요? 어 좋았습니다 아 아 이제 6년차가 끝났기 때문에 겨울 옷이 하나도 없어요 밥 직접 하죠? 어 어 이 밥 제가 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아니 처음에는 밥을 조금씩 했거든요 그래서 자주해서 먹었는데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한 6인분씩 하게 되더라고요 꽉 채워가지고 아 저만 그런거 아니겠지요 아 평가에 고맙습니다 귀찮더라고 그래서 밥을 한 번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한 번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뭐 밥을 제가 하나요 쿠쿠가 맛있는 밥을 해준다고 나오더라고요 쿠쿠가 맛있는 밥을 시작합니다 일단 아 이건 제가 한거 아닙니다 이거는 엄마가 해준겁니다 어 근데 제가 여기서 요리방송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쉽지 않겠는데요 너무 안맞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 모니터 다 치우고 컴퓨터 치우고 해야될거 같은데 롤펀 못필거 같은데 그죠 잘 보세요 위자리에 배너가 들어와야돼 그지 아 버너가 들어와야지 배너는 달려있으니까 버너가 들어와야겠죠 그럼 여기서 먹어야 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더 멀리 있지 않으면 힘들거 같은데 힘들어 보이죠 안될거 같은데 할거면 앉아서 요리를 해야되는데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네 유일한 방법이었던거 같은데 어렵겠는데 어렵게 스카니아 스카니아 엇 엇 엇 엇 매운걸 안좋아한다는 표현이 안맞나갖고 매운걸 못먹으니까 살을 안좋아한다고 표현을 해야되나 메이플하고나서 20키로 쪘죠 85가 됐으니까 제일 Agile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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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네, 네. 네, 네. 이거 안 돼! 그럼 한 번에 찍을게요. 어디서 찍을게요. 조금 더 맛있게 찍을게요. 같이 찍을게요. 이렇게 찍을게요. 이렇게 찍을게요. 이렇게 찍을게요. 이렇게 찍을게요. 아. 이렇게 찍을게요. 이렇게 찍을게요.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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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으흠 왜 배가 부르냐 배고팠던 거 같은데 물이 맥쳐서 그러다 어우 달어 역시 고구마야 달어 물이 맥주 물이 맥주 물이 맥주 물을 물 고춧가루 고춧가루 궁금한게 있는데 메이플할때 질문안하고 웨이그할때 질문해요 이유나 한번 들어봅시다 부터 좀 하고 갑시다 제가 블랙 한 명도 없거든요 하고 가겠습니다 안 되겠구만 아주 꼴보기 싫어서 안 되겠어 아 저 블랙 한 명도 없습니다 안 되겠어 블랙 넣고 가야 되겠어 자 일단은 아 유튜브에서도 오그로 꾸는 애 한 명 보내주고요 어휴 안 되겠어 아 됐어 첫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0블랙에서 1블랙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구만 됐어 자기가 당한 사람은 누군지 알겠지 됐지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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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도어 응 이제 아직 됐어 이기때문에 정말 진짜 꺼러 죽겠네 그리고 뜨거웠어 물 좀 열어놔야 되겠구만 밥먹는데 질문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밥먹을때는 흔드는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아 블랙해 안되겠어 얘도 보내 안되겠어 아주 시끄러 죽겠구만 안되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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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방할때는 멘탈이 좋지 않습니까 멘탈이 좋습니다 메이플할때는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먹방할때 건조줄 마십시오 먹방할때 세분 나쁩니다 닭볶음 닭 축하했지요 채팅창 위에 안좋아 1번 바로 죽는다 2번 이따 죽는다 고민의 길에 빠졌구만 아 이따 죽자 급한거 아니잖아 그렇지 아니 뭐 늦게 죽으면 문제 생기는 것도 없는데 이따 죽으면 되지 굳으면 문제가 생긴다 뭐 그런거 아니니까 이따 죽자고 먹방할때 멘탈 안줬습니다 자꾸 건들지마십시오 아야 아프리카 하는 사람들은 아주 아프리카 아주 문제 있습니다 아니 강아지가 우리집에 없어요 저도 두달만에 한번 판나온 억그젠가 억그젠가 우리집에 없어 아 오케이 얘 얘 아까도 내 블랙 당한 애거든요 넌 끝났다 너와의 전쟁을 이제 끝내겠다 네 그렇습니다 아휴 이건 또 언제 딱나 아휴 아 주워야지 이제 아휴 아휴 좋았어 휴지가 어딨나 아휴 누구요 뿌루라랑님 별풍선 100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뿌루라랑님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이제 끝났나 보군요 아 이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아 이게 제안이 있어가지고 자 이게 뒤로 의자가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바로 이게 침대가 있어가지고 의자가 딱 여기까지 밖에 안 움직이거든요 끌었습니다 아 어쨌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컵이 안 떨어지면 귀찮아가지고요 옛날에는 좀 있어 보일라고 한번 해봤는데 계속 하다보니 귀찮아지더라구요 어쨌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